여호수와 24장 15절 한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저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잘 받으시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수많은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주일 예배만 따져도 1년이면 50번 이상을 드리죠 1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500번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2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1000번 가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열심히 쓰신 분들은 수요예배 금요철야 기도회 심지어 새벽기도까지 이렇게 많은 예배와 많은 기도를 드려왔어요 특히나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열심은 세상 사람들의 다른 나라의 기독교인들보다도 더 대단합니다 우리만이 갖고 있는 그 새벽기도의 그 놀라움 또 철야기도 이런 것들은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한 것들이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내가 얼만큼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성락교인들은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곧 신앙생활의 성공이라고 생각할 만큼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배에 성공을 위해서 무언사회를 드리기도 하고 또 설교의 순서를 여러 번 교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매끄럽게 아주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그렇게 수없이 많이 드려왔는데 과연 우리는 진짜 예배자의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 저 사람 오늘 교회 가는구나 교회 예배하러 가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오늘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아주 정결한 옷차림을 가지고 또 미리 헌금도 준비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 성공한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과연 아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예수쟁이가 맞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예배를 한 번 드린 사람과 백 번 드린 사람의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아니 천번 예배 드린 사람과 이제 겨우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 몇 번의 예배밖에 드려보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 그런 물질관을 추구합니다 학벌을 따지고 돈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외모를 보고 판단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것이 과연 유익한가 얼마나 내 삶에 유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 및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희가 새것이 되었더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대요 오늘 이 건물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크리스찬 주님이 인정하시는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은 정말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됐는가 진정한 변화된 사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거듭났다고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모든 그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던 그런 가치관 그런 물질관을 이제는 벗어버렸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치있게 여기시는 것을 가치있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 사람 그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크게 짓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다가 교회에 당해 예배당에 앉혀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느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양적인 성장 우리 교회는 몇 천명이 모이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몇만명이 모이는 교회다 이러는 것들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겠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진정한 크리스찬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런 사람 찾아보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완전히 해심을 하고 변화가 되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습니다 누가 보면 19장에 삿개호가 주님 만나고 변화되니까 그 성에 여리고 성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덕을 보죠 왜? 내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토색한 것이 있으면 사배를 갖겠습니다 폭력적이던 남편이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면 아내와 자식들이 덕을 봅니다 늘 거짓말하고 사기치던 사람이 제대로 예수 만나고 변화가 되면 주위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거듭난 그리스인들이 만나지면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GDP가 막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자비량이 늘어나죠 행복지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크리스찬이 되어서 내가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줬는가 주위에 몇 사람이 나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그들이 덕을 봤을까 행복해졌을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못지않게 물질을 추구합니다 너는 무조건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야 좋은 직장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그런데 그렇게 좋은 직장을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그가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내지 못해요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분명히 아는데 그 사람 때문에 행복지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게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맞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부재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여전히 활개를 칩니다 성경에서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목박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 죄성이 정말 목박혔는가 여전히 내 안에서의 어떤 그런 욕심들 이기적인 마음들 간혹가다 어쩌다 한 번씩 불쌍한 사람 도와준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희생하는 것은 없는 우리는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처럼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그러나 예배자의 삶을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한 번 드린 사람과 예배를 천번 드린 사람의 삶이 결코 다르지 않죠 우리는 예배를 많이 드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는 자꾸자꾸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르는 것을 알게 되고 소위 말하는 진리를 알았다 깨달았다 그리고 남들보다 더 성경 지식을 아는 것이 많음을 자랑하고 그렇지만 정말 십자가의 삶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나타내려고 하는 그 삶의 노력이 그 치열한 삶의 전쟁이 우리 안에서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려야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수와의 유언 같은 메시지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옳게 여기는 대로 행하라 그래서 저 애국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다시 섬기든지 지금 내가 구하는 이 땅에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든지 너희가 알아서 해 그러나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거야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뭔가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강조하고 강조하고 강조한 것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겼느냐 하나님을 안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암문을 섬기고 그 모습을 섬기는 그런 일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는 안 지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겸하여 바알에게도 제사를 드렸고 아세라에게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겸하여 섬겼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믿고 세상의 물질도 믿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배드리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한국 기독교가 또 설교자들이 잘못 가르친 것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도 믿고 세상도 믿고 하나님도 섬기고 발도 섬기고 그러고 천국 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주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경고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럼 나는 정말 하나님만 섬겼느냐 그렇게 자신하시는 분 몇 분이나 계실까요 많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지만 세상도 섬겨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 있는 것을 여전히 우리도 거기에 가치를 둬요 그것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합니다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포장을 잘 씌워서 그게 믿음인 것처럼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 착각은 자유죠 망상은 해수욕장이고 동해에 가면은 저희 고향 밑에 가면은 망상 해수욕장이 있어요 우리 동네 애들이 그렇게 쓰는 말이에요 착각은 자유고 망상은 해수욕장이다 망상 해수욕장 좋습니다 가보세요 깨끗합니다 오늘 우리가 심한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오늘도 이렇게 주의를 잘 지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열심히 드렸고 헌근도 많이 했고 심지어 봉사까지 했어 나는 지금 너무나 예수를 잘 믿고 있어 그런데 그것 외에 다른 것도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큰 대형교회에 지으라고 하신 적 없어요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대형교회 50개 중에 20개 이상이 한국에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대형교회에 수천명 수만명이 모이는 교회 좋은 교회인가요 사람들은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단임하는 단임 목사는 하나님과 일총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해 주면 응답이 빨리 되고 그래서 그분 앞에 가서 한번 기도를 받으려면 봉투봉투 준비해서 단단히 목사가 어떤 줄 아십니까 봉투를 딱 받으면 아휴 아닌 것처럼 하는데 얼마나 들었을까 천원짜리라도 많이 드세요 우리는 이제 3월달 되면 이제 신방기간을 맞이할 텐데 전에 우리 이창중 오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신방사례는 준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교회 하세요 우리 목사님들 지금 이 계약에 있는 목사님들 충분히 사례받고 있습니다 많이 받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 교회 크게 만들어라 하신 적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외형적인 어떤 그런 겁먹든 것 아무리 예배당을 잘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주님이 안 계시면 말짱 꽝이죠 지금 얼마 전에 개척한 교회 시설도 낙후하고 사람도 별로 없고 거기에는 주님이 안 계신가요 큰 교회만 주님이 계신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대부분의 큰 교회에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몇 가지나 될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맞이했어요 이 광복의 그 기쁨 저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지만 그러나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일자 강점기에서 이름도 뺏겨 언어도 뺏겨 일본말 써야 돼 창시개명을 해야 돼 징병으로 끌려가 위안부로 끌려가 나무 다 베어가 돈 되는 거 다 가져가 그렇게 억압 속에 살다가 해방이 됐어요 광복을 맞았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그 기쁨과 같은 소식이 이 땅에 들려왔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면 광복의 그 기쁨이 8.15 해방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쁨이었을까요 일본 사람에게 빌붙어서 친일파인 사람들에게 광복은 저주였을지 모릅니다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피 흘리고 정말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던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렸겠지만 그러나 일본에 붙어서 같은 민족을 핍박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했던 그런 이들에게는 아마 재앙이었겠죠 그러면 그들이 왜 친일파가 되었을까요 처음부터 친일파였을까요 10년이 지나도 광복이 되지 않습니다 20년이 지나도 광복이 될 것 같지 않아요 1년 안에 개혁이 완성이 돼야 되는데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조선이 독립할 수 있겠냐 이거 불가능하다 그러니 일본에 붙어야지 조선의 독립이 올 거라고 생각했으면 친일파가 되었을까요 안 됐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은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고 하는 것이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 진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았던 이 땅에서의 믿음을 지키고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냈던 믿음을 지켰던 그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유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은 그때 당시에 헤롯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 로마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 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싶어요 하고 결정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일제강정기 시대에 98% 이상의 신사참배한 목사들의 변명이 뭔지 아십니까 왜 신사참배를 했습니까 그들의 변명 아닌 변명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하는 게 맞나요 답은 여러분들이 아시죠 하나님은 세상에 우상 섬기는 자들 때문에 아파하시는 것보다 하나님만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만 믿지 못하는 것에 더 마음 아파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만 믿겠어요 하나님만 섬기겠어요 라고 말하는 현대판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4대 1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여우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만 섬기겠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도 똑같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에만 무릎 꿇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있는 그런 교회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 앞에만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개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시간이 지나고 개혁이 더디 된다고 해서 퇴색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주일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맞는가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개혁의 최대 수혜자는 접니다 라고도 얘기를 했고 아 정말 예수가 주인이신 것을 이제 정말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서도 여전히 갈등을 해요 매 순간순간 한 주 한 주 돌아보면서 내가 이번 한 주 예수를 진짜 주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제대로 살아냈는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설교를 하기가 참 민망스러워요 지도 그렇게 못하면서 너나 잘하세요 할까봐 그래서 잠깐 갈등이 있어요 그냥 기도하고 내려갈까 그러면 또 설교를 왜 안 하냐고 또 그럴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세상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시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두 가지 중에 선택해야 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사모하고 예수가 주인되고 하나님이 주인된 사람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들어온 것은 조선시대 마렵이죠 그 당시만 해도 힘이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양반 상놈이 있는 시대고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인간은 존엄하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하다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조선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 인간관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가치관입니다 그런 인간관입니다 한국교회의 초창기 믿음의 선배들은 말씀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우리나라는 믿음의 시작부터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었어요 초창기 때 그래서 토론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토론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그들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토론 말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지키자 라고 그렇게 몇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했던 것이죠 황해도 감발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토론을 했고 마지막에 두 가지를 결정하고 함께 지키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상호 존대한 것입니다 지금이야 존대한의 땅 큰일 나죠 이 웃어야 될 부분인데 그러나 그때만 해도 남자가 여자를 무시하는 그런 시대죠 양반이 상놈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야 될 것이냐 그래서 결정한 것이 상호 존대를 하자 존대어를 쓰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식사할 때 겸상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아버지들은 독상을 받으셨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 독상 받으셨습니다 전 봤거든요 저희 아버님 연세가 98이십니다 제가 그 봤어요 좋은 반찬 아버님 것만 우리는 이렇게 쳐다보고 그런 시대에 남자가 여자한테 존대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의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는다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들이 실천에 옮겼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믿음의 선배들은 조선의 이념을 배제하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을 한 것입니다 종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양반이 성교사에게 묻습니다 노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교사가 대답하죠 노비를 해방시키세요 그리고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세요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말처럼 쉬울까요 김제 금상교회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김제의 유지 중에 유지였던 조독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양반이죠 부자죠 그런데 이 사람이 성교사 테이티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의 마부였던 이자익도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랑방을 내어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가수원을 팔아서 거기에 또 교회를 짓고 그렇게 한 것이죠 조독삼과 이자익 두 사람이 똑같이 집사가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안수집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이제 장로가 되어야죠 그런데 그 당시에 교인들은 양반은 거의 없고 대부분 상민들 평민이죠 여인들 또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이 선거가 뭔지도 잘 모르고 선거다운 선거를 해보지도 않았는데 이제 투표를 하게 됐죠 그런데 그 당시에 종로가의 연동교회 1909년 6월에 장로 추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천민과 양반이 이제 두 후보가 올라왔는데 그 전에 첫 번째도 천민이 장로가 됐어 양반이 떨어지고 두 번째도 천민이 장로가 되고 양반이 떨어졌어요 왜? 교인들 대부분이 천민들이니까 아는 사람 찍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반의 표는 별로 안 나오고 천민의 표가 월등히 많이 나오니까 장로가 됐습니다 이제 세 번째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또 똑같이 양반 한 명과 천민 한 명이 장로 후보로 올라왔어요 장로들이 한 번 두 번은 참았지만 세 번째는 못 참겠다 그래서 그들이 개일 선교사를 찾아가서 이제 우리는 저 쌍꺼들과 같이 예배 못 드리겠다 협박 아닌 협박을 했죠 그때 선교사가 교회에는 그런 빈부의 귀천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동등합니다 이렇게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양반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요동교회를 그들이 따로 이제 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금산에 금산교회를 맡고 있는 테이트 선교사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예에 요청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에 장로를 두 명 세우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허락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이자익 한 사람만 됐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냥 이자익을 찍은 거예요 조독삼의를 안 찍고 그래서 투표 결과를 보니까 이자익 혼자만 됐네 사람들이 그때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조독삼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때 이 조독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백을 하죠 아 여러분들이 진짜 훌륭하신 분을 장로로 잘 뽑았다 내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장로님을 돕겠다 그런데 그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은 집에 마부 종이었어요 똑같이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그런데 장로는 이자익이 먼저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조선시대의 그런 가치관으로서는 그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이 중에 계신 분 중에서 조독삼의 입장이 내 입장이라고 할 때에 내 집에서 막리라던 그 사람이 먼저 교회 장로가 되고 내가 그를 섬겨야 된다고 할 때에 그냥 교회를 나가겠죠 자기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고 자기가 그렇게 헌신해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런데 자기가 장로가 먼저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조독삼이 얼마나 훌륭한지 교인들 앞에서 정말 훌륭한 사람을 당신들이 뽑았다 내가 장로님을 잘 도와서 교회를 섬기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조독삼도 장로가 됐죠 자 이 조독삼이 이자익을 봤을 때에 이자익이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를 평양신학교에 보냅니다 그리고 생활비 학비를 일체를 그가 다 됩니다 이자익이 무사히 신학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때 이 조독삼 장로가 그 이자익 목사를 금산의 자기 교회로 이제 단임 목사로 그렇게 초빙을 하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잘 섬겼다고 하는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개혁은 누가 변하는 것이다 네가 변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변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고 수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얼만큼 살아내고 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여전히 권위주의가 있습니다 많이 빠졌지만 아직도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입사님들이 이 조독상과 같은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아멘들을 안 하시네 우리 목사님들이 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렇게 오랫동안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겠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위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머리가 돼야 돼 우리는 그것만 추구하고 있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을 여전히 우리는 숭배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섬기는 신앙의 모습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쳐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기득권이라는 게 있어요 있죠?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 내 자리를 계속해서 보존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남을 헐뜯고 안 좋은 얘기를 퍼뜨리고 사랑으로 감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날마다 발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주님이 피우신 그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높은 데 있으면서 사랑을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 희생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는 요원한 것입니다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니까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려고 해 이런 다짐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리스인들입니다 낙이 타고 입성하신 예수를 말하고 제자들 발을 씻기신 예수를 말하고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리고 나자짐을 말합니다 그런데 삶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비싼 차를 타고 다녀야 됩니다 부목사들을 종부짓듯 합니다 목회비를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은퇴하며 은퇴비로 몇 십억을 요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러면서 낮아지고 그리스인 삶을 살라고 설교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 지금 한국교회가 떠안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는 인식하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개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의 삶을 살아내려고 우리가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많고 이 건물 안에 많은 사람이 들어와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인들을 만들어내는 내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기를 원하는 그 모습 사도인전 1장 8절에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능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권능은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게 권능입니다 그러나 그리스인들의 권능은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그것을 권능이라고 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십자가의 도라고도 합니다 우리 안에 이 모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겠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만 믿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발견합니다 예배 성공을 외치지만 그 예배 속에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이 약합니다 여전히 돈을 좋아하고 돈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여전히 이기심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더 건강하게 더 부자로 더 명예와 권력 있는 자로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래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워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것이 하나님만 섬기는 그리스인들이 지향해야 될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혁을 외치고 여기까지 온 거 너무나 잘했습니다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러나 더 개혁이 되어지고 더 하나님만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또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악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인생인 것을 고백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며 은혜로만 살기를 소망하오니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예수여 한번 물으시고 기도합니다